아우 졸려 졸려 주누 피곤해 주누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피곤해 어 피곤해 어 주누야 피곤해 어떡하지 엄마가 이따가 열무김치 담아놓고 어 엄마 열무김치 담아놓고 주누 태우러 갈게 아 어린이 차와 야 알았어요 봤을 것도 빨아 쓰고 주니야 이제 내게 뭐 나 여기 어이구 이뻐라 우리 기울이 콧 몰라서 어떻게 감기 걸려 가지고 아 주누야 주누가 영상 찍자고 했는데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알지 엄마 나는 내 카아만 보고 싶어 내 카아만 보고 싶어요 자꾸 태블릿만 보면 안되요 여기 보세요 김치 여기 보세요 김치 여기를 보세요 주누야 엄마 병원 갔다 왔죠 주누가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응 대답해지 엄마 나 이렇게 손가락 간지러워 손가락 간지러워? 응 주누야 엄마 에어컨 틀어줬는데 거실에 가있지 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쁜 짓만 해야지 준우야 이쁜 짓 응 이쁜 짓